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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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살짝살짝 이 부분을 톡톡 튀듯이 아시겠어요? 애교스럽게 넘어가야 돼요 잘 보세요 잘 들어봐요 살짝살짝 이 부분을 톡톡 튀듯이 애교 있게 이 부분은 그렇게 가주셔야 돼요. 여러분은 뭐 힘줘가지고 살짝살짝이 내게만 이거 하면 맛이 다르죠. 그죠? 우리 두님들은 부드러운, 섬세한, 아름다운 여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뽑아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. 아시겠죠? 자 한번 그냥 해봅시다. 육성으로 살짝살짝이 내게만 시작 살짝살짝이 내게만 너무 죽였다. 조금만 더 다시 한번 시작 살짝살짝이 내게만 살짝살짝이 내게만 자 두 마디를 한번 해봅시다. 준비 시작 살짝살짝이 내게만 살짝살짝이 내게만 사랑한다 말해요 아하 단둘이 만나 젊은 가슴 불태우면서 사랑을 나눌 때 누구도 안지 못하게 소리내면 안 돼요 다시 조용히 저요 조용히 저요 조용히 저요 사랑을 나눠지 못해 당신께 묘한 웃음을 던지는 저 나까지 여쭤봤나요 자, 살짝이요 살짝이살짝 그렇죠, 다시 한번 살짝이살짝이 내게만 사랑한다 말해요 아아아아 단둘이 만나 젊은 가슴 절대로면서 사랑을 나눌 때 누구도 알지 못하게 소리내면 안 돼요 아아아 조용히 하나, 둘, 셋, 넷 살짝이살짝이 내게만 살짝이살짝이 내게만 사랑한다 말해요 아아아 단둘이 만나 젊은 가슴 불태우면서 사랑을 나눌 때 누구도 알지 못하게 소리내면 안 돼요 아아아 조용히 야, 대박 잘하네 준비 하나, 둘, 셋, 넷 당신은 너무나도 핸섬한 사람 그것이 나를 나를 불안하게 해 아아 신의 여왕 고소를 던지 아이 존댓같은 여자는 없나요 둘 가볍게 그렇죠 반짝이 반짝이 내게만 사랑한다 말해요 둘, 셋 아아아 단둘이 만나 별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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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을 나눌 때 누구도 알지 못하게 우리를 내려간대요 둘, 셋 아아 아아 조용히 조용히 좋아요 준비 준비 하나, 둘, 셋, 넷 당신은 너무나도 행성한 사람 그것이 나를 나를 불안하게 해 아이 사랑, 신의 여왕 고소를 던지는 존댓같은 여자는 없나요 셋, 넷 patient 부탁되게마 底한 tan이션 동식 내게만 사랑한다 말해요 아 simply 멋쟁이 그런 부 하나 둘 둘 세우면서 사람을 나눌 땐 누구도 알지 못하게 소리 내면 안 돼요 하나 둘 셋! 다 조용히 자 살짝이부터 하나 둘 셋 살짝이 살짝이 내게만 살짝이 살짝이 내게만 사랑한다 말해요 하나 둘 셋! 아, 한 놈이 만나 절로 빠져 불태우면서 사랑받을 땐 누구도 알지 못하게 소리 내면 안 돼요 하나 둘 셋! 아, 조용히 하나 둘 셋! 에힛 저는 posing ória 콕콕콕콕콕 아,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